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국내 조선사 빅3가 모두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등 조선업황이 뚜렷한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줄어든 조선업 일자리 탓에 인력 부족 현상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주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2015년 이후 중단했던 정규직 신규 채용과 협력사 근로자의 직영 전환을 6년 만에 재개합니다. 올해 수주가 급증함에 따라 약속된 건조 계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울산시, 울산 동구는 그동안 줄어든 조선업 일자리가 다시 늘어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조선업기술연수생훈련장려금과 청년채용 장려금을 확대하고 조선업희망센터를 중심으로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채용 이후에도 근로자의 정착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에 대해 주거비와 이주 정착비를 지원하는 한편,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조선업 내일 채움 공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지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으로 우리 조선업 신규 취업 인력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인력 수급 활성화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숙련 기술자 양성 등에도 가능해질 것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올해 들어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하고,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을 누리는 등 제2의 도약 기회를 맞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는 업계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정부는 조선업의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청년이 찾는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기관 산업이면서 주요 수출 산업인 조선업의 부활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상생 협약을 계기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다른 주요 조선사로도 신규 채용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